여기가 바로 내 생일파티네! 고맙습니다! 생일 축하! 새우와! 근데 케이크가 없지? 다 사오면 되지! 너 여기 슈퍼 가서 초코파를 좀 사갖고 와봐. 생일을 넣어서? 우리는 너, 수현이를 생일 축하하러 왔지? 근데 생일 축하하려고 하면 케이크 있어야 되지? 근데 케이크 없지? 너 축하 받고 싶잖아, 지금. 그러면 케이크 있어야겠지? 그럼 케이크를 사갖고 오라고. 갔다 와. 내가 가야 돼. 아빠가 가야지. 이봐, 바다다. 생일 축하하러 온 거야? 엄청 많이 들어왔네. 생일을 넣어서 줄 거야. 맛있어? 먹고 가네그랑. 시현아 생일 축하해! 무럭무럭 잘해! 아빠 고맙습니다! 맛있게 놔줘서! 잘 키워줘서! 다 사랑해요! 안녕! 내 손가락으로 옮겨주던..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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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지? 응? 응? 웨개인아! 웨개인아! 웨개인아 안녕? 안녕? 이거 인사하는 건데. 잘 지냈어? 어어... 시현이 잘 지냈어? 응? 응?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... 응? 감사합니다.